Then, Doctor shaking Yes 저희 오늘... 뮤직비디오가 없어 가지고 지금 SION이랑... 한 3-4시간동안... 이제 마지막, 2018년 마지막 계획을... 짜고 지금은 밥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새로운 컨텐츠를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저희한테 뭔가... 원하는 컨텐츠가 있다면 항상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밥 먹고 오늘 일단 컴퓨터를 하나 주문했는데 작업용으로도 쓰고 실시간에 저희가 정지를 당했었어요. 카피라이트 때문에 근데 이제 정지가 풀려가지고 실시간 방송을 좀 더 퀄리티 좋은 화질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자 컴퓨터하고 여러 가지 캡쳐보드 샀으니까 그거가 오기 전까지 밥을 먹을 건데 밥을 먹고 크게 오면 여러분들께 사무실 공개해 드리면서 저희가 쓰는 장비들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밥을 먹으러 가보시죠. 코리안 서브웨이 들어가서 서브웨이 먹어버리기 이게 한국 지하철입니다. 쇼우 에스컬레이터 발전된 코리아 컬쳐 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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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렇게 생겼습니다. 먹을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저쪽이 지하철 타는 곳인데 저희는 밥을 먹으러 길을 건너야 돼서 지하철로 내려왔어요. 핫도그도 파고 저기서 카드를 찍고 내려가서 지하철 타는 거 못다. 서브웨이에 도착했습니다. 오케이 주문을 해서 나왔습니다. 이탈리안 BMTM 스위트 어니언 파츠리 진짜 맛있어요. 밥을 먹고 이제 사무실 앞에 도착했는데 이제 사무실을 공개해드리면서 장비들도 좀 공개를 할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컴퓨터를 찾기 때문에 그것까지 설치해서 컴퓨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저희 사무실 입구인데 이렇게 배날로 내려갑니다. 저희가 이걸 임대받아서 하고 있는데 이게 약 USA 달러로 한 400달러 정도 하나? 400달러 정도 했던 거 같은데 자 여기가 저희 사무실입니다. 와우 저희의 소속사 스파인드웹 여기가 여러분들이 항상 리액션을 보시는 바로 그런 스튜디오입니다. 그렇습니다. 컴퓨터가 와있네요. 건배아씨가 갖다주셨나봐요. 와우 벌써 컴퓨터가 와서 이걸 좀 이따 설치할 건데 여기가 옷으로 가려져 있는데 바로 여기는 여기 옷을 치우면 샤넬 노래하고 작업하는 공간입니다. 여기가 샤넬 작업하는 공간인데 여기서 맨날 이렇게 탄산수 먹으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와우 너무 못하죠? 그리고 이제 노트북에서 맨날 연습을 하다가 너무 안 쓸어서 저희가 컴퓨터를 구매하게 됐고 이 스피커 두 개도 저번에 한번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저 리플렉십 필터로 이제 녹음을 하고 있고 여기 이제 보시면은 션이 즐겨 쓰는 마이크가 있는데 이 제품명이 뭐죠? 아반톤 CK6라고 아반톤 CK6 가성비가 좋다고 해서 샀어요. 오케이 한 얼마 정도 했던지 기억나세요? 한 30정도 줬다. 30정도 한 300달러 정도 그리고 이거는 이거는 저희가 얼마 주고 샀죠? 그것도 한 35 이것도 한 약 300달러 정도 그렇죠 리플렉션 필터도 그 당시 때 이게 17 어 17만 원이니까 한 170달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메인카메라 이걸 쓰고 있는데 메인카메라 소니 알파 6500 6500이고 이제 이거 155mm 렌즈를 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자체가 한 그 당시 때 한 2000달러 정도 2000달러 조금 넘었었나 그래서 샀고 이건 무선 마이크 이거는 한 600달러 600달러 정도 주면 샀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렇게 이게 조명들 룩스패드 3종 조명인데 이것도 한 뭐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 당시 한 700달러 700달러 줬던 것 같아요 오케이 컴퓨터 컴퓨터 이번에 산 거 돈 좀 줬습니다 이것도 한 컴퓨터 한 대만 거의 1300달러 정도 주고 샀던 것 같고 여기 널브러져 있는데 이건 카메라 밑에 연결을 해서 이렇게 손잡이로 잡고서는 이렇게 촬영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장비들이 있습니다. 많이 어지러워요 이게 저희가 정리가 좀 안 돼서 매일 촬영하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저희가 편집하고 원래는 여기서 실시간 방송 했었는데 이제 새로 산 컴퓨터로 더 좋은 화질로 할 거니까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 이야 귀엽게 가습기 까지 저희 노트북인데 굉장히 지저분하죠 그리고 이거는 이거는 핸드폰용 짐벌입니다 한번 열어주시겠습니까 핸드폰용 짐벌 이걸 샀었는데 이것도 뭐 한 200달러 정도 줬던 것 같아요 지은테크 네 지은테크사에 이제 이런 핸드폰 짐벌 이렇게 핸드폰을 꽂아가지고 이렇게 안 흔들리게 촬영하는 그런 장비입니다 장비가 지금 곳곳에 있는데 다는 못 보여드리지만 이게 고프로 야외 방송이나 혹은 물 이런데 들어갈 때 쓰는 건데 이건 정확히 가격이 지금 기억이 안 나요 이것도 한 이것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건 방수가 돼서 너무 밖에 나가서 찍기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 사무실 이렇게 통유리로 되어 있고 와우 그리고 이제 막 여기 햄업 햄업에서 놀고 저거 사전할 때 네 빠치는 이렇게 막기도 안해 빠 빠치는 네 저희가 이제 저희가 샨이 모든 물건을 다 부수고 있습니다 샨이 모든 물건을 다 부수고 있습니다 한번 벌려와 다 부수고 여기 청소기 네 청소기 많이 안 돌리는데 청소기 그리고 이건 그냥 저희 수납장 여기가 원래 해이 씨를 겸 쉬는 공간인데 저희가 이제 TV로 PPT도 보고 쉬고 이제 냉장고 냉장고 너무 지저분해서 공개를 못 하겠어요 어쨌든 막 밥도 먹고 여기 저기 라쿠라쿠 라쿠라쿠 이렇게 피면은 잠잘 수 있습니다 이거 외국에도 있나요? 외국에서 섹시하게 저러고 자다가 편집하고 바로 컨텐츠 찍고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섹시 예스 예 샨의 옆자리 비어 있고요 여기 가서 여기 화장실인데 화장실까지 보여 드려야 되나 모르겠네 여기 화장실인데 화장실입니다 그냥 그냥 화장실이에요 화장실이요 그냥 여기 변기 있고 남자 변기 있고 똥 싸는데? 네 푹푹푹푹푹푹 뭐 이런데 이런거 외국에도 있죠 이런 변기는 네 뭐 특별할 거 없습니다 저희가 이런 공간에서 이제 촬영도 하고 편집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한번 저희 공간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찍게 됐고요 저희가 한번 그러면 컴퓨터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릿 컴퓨터 릿 컴퓨터 릿 컴퓨터 릿 컴퓨터 충분히 비싼 컴퓨터가 비싼게 역시 좋네요 진짜로 이게 지금 모니터 연결했고 이제 여기 본체 와 이 돌아가는 거 보이십니까? 이 2000달러 쓴 보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가지 연결했고 다 선 연결해서 인터넷까지 연결해가지고 굉장히 잘 돌아가는 실정인데 어떠세요? 좋네요 생각보다 좋아요 모니터도 크고 뭔가 잘 돌아갈 것 같아요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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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마우스가 좀 부서져서 와가지고 컴플레인 걸어가지고 다시 보내주신답니다 뭐 그정도야 뭐 그래서 업체명은 밝히지 않을게요 사장님도 먹고 사셔야 되니까 오케이 헤이 요 쌀 니티비가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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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늘 이렇게 저희가 스튜디오도 공개했고 장비도 공개했고 샤이 션이 이제 쓸 컴퓨터도 공개했고 다 공개했습니다 다 공개했습니다 바위가 벗겨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항상 도와주셔야 저희가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처지이기 때문에 항상 잘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좋은 퀄리티로 혹은 좋은 느낌으로 영상을 찍을 수만 있으면 저희는 아낌없이 투자하고 다시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드릴 겁니다 스페이 많이 들어요 예 그래서 이번 설치한 컴퓨터로 이제 실시간 방송도 훨씬 좋은 퀄리티로 만나볼 수 있으니까 실시간 방송도 항상 기대해 주시고 이번에 크리스마스 이벤트도 있으니까 그땐 실시간 방송으로 이벤트 진행할 거니까 여러분도 스테이 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땡큐 오케이 그럼 오늘의 이런 브이로그는 여기서 마치면서 다음에 더 멋진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우리 까끼따 까끼따